국내 2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법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배달의 민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입니다. 8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매출관리서비스 배민장부에 요기요의 매출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가입 점주들에게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제출 정보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외식 자영업자들이 주문 횟수를 늘리기 위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둘 다 사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3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일부 변경하며 필수 수집 이용 항목으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방침 변경에 의아함을 느낀 일부 자영업자들이 요기요의 해당 사실을 알렸고 사건이 일파만파 확장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 민족은 보도자료를 내고 점주 편의를 위한 매출 통합관리서비스라며 배달의 민족은 물론 다른 배달앱을 통한 매출 정보도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통합 관리하고 싶다는 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달의 민족은 점주 대상 사이트에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제공정보에서 선택으로 나중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배달의 민족 측은 점주 대상 사이트에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정한 건 착오라며 7월 초 서비스 시작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후 곧바로 선택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자사 점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쟁사 침해 소지가 명백해 배달의 민족이 큰 실수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버티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후한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